이렇게 말하면 돼요 바다 파도 위에서 즐기는 것 서핑 바라보기만 해도 예쁘고 들어가도 좋고 비 있고 따뜻하고 뜨겁고 비타민 D 뭔가 시원한 듯한 느낌이 드는 하람을 바꿔놓은 사람 헤나가 하람을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어... 좋다 지금 극 중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청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지 참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하는 그런 존재들 좋다 지금입니다 엄청 반짝반짝 이제 다행히